뉴 월! 안녕하세요! 빅톤입니다!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 첫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네요. 맞습니다. 이번 설날은 아쉽게도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모두 함께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늘 말하는 건강,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.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안부전화로 마음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올해는 저희 와라세이처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가 행복하고 웃는 일이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꼭 무엇보다도 앨리스와 빅톤이 마주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